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2019년도 제1회 가스 개척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라디움관 연소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팔라디움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또한 관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가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 있는 그릇 이렇게 있습니다. 물을 여기까지 채웠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입니다. 물을 여기까지 채웠다. 이 물의 온도는 보통 몇 도시로 하는가 하면 80도시로 이렇게 물을 가열을 시킵니다. 물을 이렇게 가열을 시킨다. 이렇게 알코올 램프로 이용해서 이렇게 가열을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탕으로 가열을 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유리관 속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팔라디움 성면이다. 약 10% 정도의 성면이 함유되어 있는 이 관을 우리가 팔라디움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을 우리가 팔라디움관이다. 팔라디움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가스 뷰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스 뷰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가스 피펫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스 피펫. 그렇죠. 가스 피펫. 가스 피펫. 가스 피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우리가 공기를 분석하고자 하는 우리가 시료가스를 투입을 시키게 되면 공기를 투입을 하게 되면 팔라디움관에서 수소만 연소하고 수소만 연소하고 다른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연소를 시키지 않는 경우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팔라디움관을 통과하면서 H2 수소는 연소를 일으키고 그렇죠. 수소는 연소를 일으키고 CMHN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연소하지 연소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팔라디움관을 팔라디움관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수소기체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라디움관 연소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스 뷰렛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 총매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총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총매로 팔라디움 성면 이 팔라디움 성면 이것을 우리가 총매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 봉액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과염소산 이게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 문제 자 탄화수소 성분에 의하여 감도가 좋고 노이즈가 적고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는 가스 검출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탄화수소 성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불꽃이온화 검출기 다른 말로 FID 수소이온화 검출기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답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봐주겠습니다. 자세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